K2 유럽 상륙작전, 대성공, 폴란드 실사력, 명중율 96% 미친 성능에 모두가 놀랐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난달 28일은 대한민국 방산 수출의 또 하나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K2 흡표전차가 유럽 대륙 상륙작전에 대성공한 날로 기억되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폴란드 안제이 두다 대통령이 참석한 실사격 훈련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그날 있었던 K2 흡표전차의 놀라운 실사격 성능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의 감탄과 대호평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날 실사격 훈련에는 작년 한국에서 6주간의 짧은 훈련을 마친 폴란드 병사들에 의해 실시되었습니다 총 4대의 K2 전차가 동원되었으며 표적거리는 통상 국내에서는 1에서 2km 거리로 사격하는데 여기서는 1.2km에서 2.7km 거리의 표적을 24발 발사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1.2km 이동표적 1개를 제외한 고정 및 이동표적 23발을 명중하여 명중률 무려 96%의 놀라운 결과를 보였으며 현장에 참석한 폴란드 대통령과 군고위층 그리고 루마니아 등 참석한 나토와 주변국 군 관계자들을 모두 깜짝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이런 우수한 성능에 고무된 폴란드 대통령은 사격 후 연설에서 동맹국 한국이라 부르며 K2 전차에 대해 극찬을 하였습니다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더 가볍고 기동성이 뛰어난 이 탱크는 영토의 특성과 지리적 조건 등 폴란드가 요구했던 탱크의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탱크가 유럽 특히 우리에게 있다며 매우 뿌듯해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조금 전에 여기에서 총리 장군 그리고 이 전차를 사용하는 병사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들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우리는 매우 기쁩니다 이 전차는 우리를 돕는 완벽한 새로운 무기입니다 라고 보고했다고 합니다 이 병사들은 독일의 레오파드2와 러시아제 각종 탱크를 몰았던 경험 많은 병사들인데 모두가 K2 흑표가 더 최첨단의 정확한 성능을 보유한 전차라고 극찬한 것입니다 이런 병사들의 보고를 들은 폴란드 대통령은 여기서 우리가 미소 짓는 것처럼 구형 자동차 피아트에서 최신의 현대적 자동차로 변신인 것이라고 농담성 말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연설의 말미에는 우리는 한국과 함께 폴란드에서 이 전차를 공동 제작할 것이며 우리 영토에서 이 같은 공동 제작을 통해 다른 나라에 제공하려 하는데 진심으로 이 일이 잘 되길 바란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폴란드 대통령과 한국과의 방산 계약을 주도한 부총리 겸 국방장관은 한국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안보 위기에 놓인 폴란드에게 손을 내밀어준 고마운 국가이며 모범적인 협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극찬하면서 그동안 미국과 독일에서 무기를 도입하려고 했으나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지 못했으며 이에 흔쾌히 답해준 대한민국에게 정말 고맙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번 전차 실사격 시험을 통해 한국산 전차의 우수성을 확인하면서 폴란드 국영방산 업체인 피지지사와 현대로템 간 양산을 위한 컨소시엄에 서명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폴란드 현지에서 하루라도 빨리 흑표 전차가 양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K2 전차의 기동과 사격에 깊은 인상을 받은 폴란드 군총사령관 위주와보 쿠쿨라 중장 또한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인터뷰를 진행하고 K2에 찬사를 보냈다고 합니다 쿠쿨라 중장은 K2 전차는 완벽한 전차라고 소개하며 폴란드에서 생산될 K2PL 역시 이 같은 성능의 전차였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K2 전차가 러시아 전차를 상대로 압도적인 성능의 우위를 차지함으로써 수적으로 불리한 폴란드가 승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줄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이 같은 폴란드에서 K2의 성공적 배치가 이루지자 매우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 언론들은 K2 전차의 폴란드 배치를 두고 가장 위험한 나토 전차가 러시아 국경 근처에 배치되고 있다고 즉시 보도하였습니다 러시아 언론은 K2 흑표는 서양에서 만든 어떤 전차보다 훨씬 더 새롭고 현대적이며 모든 면에서 더 발전한 전차라고 보도하고 나토 전차 중 가장 전투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전차라며 잠재적으로 러시아의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폴란드 실사격장에는 루마니아를 비롯한 주변국 군 관계자들도 참석했는데요 소문으로만 듣던 K2 흑표 전차의 민첩한 기동성과 퍼펙트한 사격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K2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고 합니다 흑표 전차는 구 소련제 기갑 장비에 비해서 표적에 대한 정확한 추적을 바탕으로 일발 정타의 정확하고 효율적인 사격이 가능하며 기동 간에도 적전차를 한 발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강력한 장갑으로 장병의 생존성도 뛰어나게 설계되어 당장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되어도 막강한 실전 능력을 발휘할 전차라고 참석자들이 극찬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성능을 확인한 폴란드는 앞으로 추진되는 2차 생산 계획을 강력하게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차 한국에서 180대를 생산하고 2차 820대를 폴란드에서 생산하기로 한 당초 계획에서 2차 분 중 320대도 한국에서 신속히 생산하고 폴란드 현지에서 500대를 생산하는 것으로 변경된다고 전해집니다 이같이 K2 전차의 첫 유럽 대륙 진출이 성공적이었다는 소식과 함께 강력한 유럽 전차로 거듭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대한민국 전차 K2 블랙팬서는 이제 세계적인 전차로 그 명성을 시작하는 새로운 다크호스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세계 수출 시장 70%를 장악하고 있는 명품 K9 자주포에 이어 K2 전차까지 강력한 전차를 생산 수출하는 새 전차군단 대한민국이 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K2 전차의 성공적인 첫 유럽 진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 강대국이 되는 그날까지 강대국 코리아는 달려갑니다 구독, 좋아요는 애국입니다 감사합니다